웃들이 새끼랑 똑같아요 개랑요? 껌해갖고 가까이 찍고 아유 미치겠다 벼락 겁내치네 번쩍번쩍 영상 찍기도 전에 비오고 왔다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쩌옥가 특별한 날입니다 뭐냐? 제가 바다 해루지를 여러분들한테 많이 배주었잖아요 오늘은 민물해루지를 한번 배주겄습니다 민물해루지리라고 뭐 특별한건 없습니다 참가제 미꾸라지 등등 없는거 빼고 다 나온게요 해루지를 하면은 혜빈아빠가 일가견이 있잖아요 오늘 또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형님하고 고향 한번 내려와봤는데 재밌게 놀다가 모르겠네 형님 일단 갈까? 시방 좋아요랑 구독은 누름겨? 민물오면은 우리가 또 이렇게 통발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미끼는 돼지 껍데기를 준비했어요 집에서 먹으려고 사는건디 통발 미끼로 쓰고 자빠졌네요 아따 우리 멍멍인들 겁내게 물리네 돼지 껍데기 냄새 맡아보는데 흐흐흫 흐흫 흐흫 돼지 껍데기에 무엇이 들어갈지 통발은 여기다 던지겄습니다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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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잡기도 잖아 여기서 나가면 우리가 벼랑맞아 죽었다 갑자기 피가 겁내게 왔고 이렇게 비오다가 걸쳐 입었어요 설마 영상 찍다가 벼랑맞는건 아니겠지? 흐흫 흐흫 그럼 골치 아프다 진짜 흐흫 흐흫 물고기가 있네 메뚜기?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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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둠봉에서 올라왔는갑다 어? 거기다 어디? 어? 사이즈 끝내준다 오메 차 스타트부터가 좋구만요 돌도 안 들었는데 그냥 이렇게 이곳들이 나 잡아가시오 하고 돌아다니니 아 그가 오면 안 되는데 이게 비와갖고 물 다 뒤집어지기 시작해 버리는구만 뭐냐 가지 새끼인가 일로 왔라봐 어 맞네 하하하 겁내기찍까니요 요런거는 방생 거머리가 산란장인갑다 어 일단 이제 장애물 오차차 오우 이것도 먹을 수 있어야 해 뭐야 도깨구리인가 동개구리 못먹자니요 잘가 오메 비오는 날 뭔 날구지냐 하하하 여기네 오오 가지 사이즈 커? 네 도르기 좋아 보기 힘든 가지 사이즈인데 이거는 아 그래요? 응 이런거는 천혜기념물이요 귀여워요 이쁘라지 컴온 장암있게인데 어 가지다 응 맞나? 나뭇잎 아 나뭇잎 흑대 다 보이네 흑대 다 보이네 큰일났다 이거 뭐여 돌파근이 아 말 올라가지 말라고 해서 이거 없으면 말 올라가는구만 뻔치 타고 옆까지 오면서 어 어마무신 말이구만 편뚱이 같네 아 엄청 오랜만에 보네 뱀? 응 독사요? 저거 여러분들 저 독사를 독사 갔다 갔어 아 근데 어떻게 그 뱀을 딱 봤다니 티도 안나게 생겼구만 와 뱀 봐가지고 막 손을 못먹었어요 큰일났는데 뱀을 물어봐 민물 해루질이 바다 해루질 하나 더 어렸구만 난 공산수준인데 아 왜 뱀이요? 응 거기 두 마리 봤어요 오늘은 뱀탕 콘텐츠 우와 쟤끼 봐라 야 나 치다 본다 야 꼬리 떨어 꼬리 눈뽕 아주 그냥 진하게 맞춰버려 자꾸 어디 나를 계속 보고 있어 미꾸라지가 지금 짧다고 했잖아 여기 뱀이 같이 잡을 수 있을까 아 그 밑에는 없잖아요 여기는 이게 있어 생미끼를 더 좋을 것 같지 않아 장원 왔을 때 그렇게 짧아서 근데 이거 맨들맨들이라고 완전 미꾸라지 같다 네 이건 마이칸가지인데요 콜랑가재 껍데기에 벗긴거 음 탈피했나? 네 만져보세요 이거 뭐에요 거운거 이거 거운거 뒤지겄대요 여기다 이거 잘 놔줘야 해요 뱀 뭐니 없겠죠 응 재밌으니 걸잡으라 진짜 다 갠냈는데 아 너 뭐야 뱀 나와봐 하하하하하 기절한다 진짜 장갑이라도 꿨으면 그렇지 오랜만에 이렇게 가지 잡은게 재밌네 어렸을 때 그냥 맨날 할거 없었고 이 가지나 잡고 있었는데 아 진짜요? 응 그래서 잡으면 그 호박 넣고 된장 풀어갖고 막 지져먹거든 된장찌개같이 겁네 맛있어 물 떨어지고 그런곳에 있어 미꾸라지 어 진짜네 여깄다 에헤 놓쳐버렸냐 여깄다 뒤로 호진하다 걸렸어 오케이 개가 아닌거 같은데 예 아닌거 같다고? 네 또 있을수도 있어 일단 무서우니까 오씨 물고기가 많은데? 오 이건가봐요 대박이다 아까 가잉 어 진짜 많네 여기 물 떨어지는 자리 여기가 포인트구만 한 마리 두 마리 거기서 누르고 있었네 여기서 그냥 싹쓸이 해버리네 아 왜 왜 물에 있어 많다 큰게 이 밑에서 본게 아따 끝장나버려 그 달력있지 멋진 사진 있는거 그거 여기다 여기 있어 있어요? 응 대박이다 너무 많아서 주작이라고 할거 같아 이게 왜이렇게 잘나와 갑자기 진짜 비만 안왔으면 대박났겠다 편하게 잡았으면 어 저 아래 어 있어 나무까지 움직인거 같은데 뭐요 무섭다 잠깐만 막대기로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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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네 왜요 어 에이 야 더 큰 놈가왔냐 에이 옆에서 저게 북방을 한 개구리 어 여기 느끼는 느낌 좋아 바다였으면 낙지가 들어올을텐데 놀러갔나봐 어 여기 있다 여기 있어 오케이 에이 크다 커 들어갔어요? 낙지네 이거 완전 뜨겁지 못됐지 우와 떴어 떴어 굴 굴 겁네 깊네 굴 깊이가 그냥 설까지 갈려고 우리야 여기도 더있어요 여기서도 할 수 있겠는데 흔들어서 보내줘 응 나는 명이 긴 놈인게 넌 그냥 그대로 가라 안 들리네 여기 있는 거는 살려주자 심주인 척만 하신거 아니죠 형님 오오 막 기어다녀 아 아 깜짝깜짝 놀래네 아니 가지가 얼마나 많으면 잠깐만 이게 다가 아니오 잘 봐잉 자 여러분들 이거 하나 담고요 또 하나 발견했어요 어디냐 여기 우와 여기 하나가 아니오 개구리도 먹고 있어 개구리 여기도 있어 해 자 이거 봐 이 안에 있겄다 이 굴팍 치내면 저 마리 으아 아씨 보이네 어 여기 으아 딱해가지고 그냥 제대로 연글었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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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여기도 있어 겁나 커 어 봐봐 이거 이거 보여? 봐봐 네 여기도 있어요 여기 근데 흙탕 모자가 좀 안 보이는데 여기도 있다 초다 여기 이거 또 있어? 응 저기 또 있다. 여기 또 있어. 와. 이렇게 많아. 이거 진짜 청정지역이네. 사이즈 봐. 내가 그렇게 가지를 많이 다고 갔다. 이렇게 많은게 청봇다. 아 진짜요? 말도 안된다 이거. 참. 어떻게 가지가 이렇게 많아. 자 까먹쌤 돼지 껍데기 니갖고 던져놓은 통발 있지요. 그거 한번 꺼내볼게요. 뭐 들었나 안들었나. 으쌰쌰쌰. 뭐 있는거 같은데. 뭐 있다. 오. 대박이다 뭐여. 돼지 껍데기는 이곳이 들어가있다. 이걸 뭐 먹을건 아니고. 사실. 분벙에 방생. 돼지야. 자 얼마나 잡았는지. 소쿠렛 한번 쏟아 볼게요. 자. 하하. 난리 나버렸어. 난리 났어. 이거 몇 마리요. 두시간정도 잡은 조항이거든요. 여기는 물반. 가지반입니다. 내려간다 물타고. 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